사랑해요 사랑해요 박학기 정태웅! 정태웅! 괜찮아요 3번 파이팅해야죠 그럼요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3번이네요 세훈씨 나오니까 돈 냄새가 나요 왜?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? 돈 냄새요? 아 범냄새 돈 냄새라고 하시면 돼요 재미있게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해가지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세 번째 무대 정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세훈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요 좋은 나라라는 곡이에요 내 친구와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바깥에서 만난다면 이 노래를 또 원곡의 느낌도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 살려보려고 노력하면서 저만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봤습니다 좋은 나라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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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